자, 제목, 제목, 이지 부쿠 바차타 이제 타카운트에요. 자, 오른밤에서 시작 사이드 투게더 사이드 터치 사이드 투게더 사이드 터치 앞으로 포드 럭 세 번 하고 터치 백 세 번 하고 터치 백션 쓰시는 한 번씩 사이드 터치 사이드 터치 다잉 세 번 터치 왼쪽 사이드 터치 사이드 터치 다잉 세 번 사이드 파이브 스텝 하고 포드 사이드 포이 스텝, 포이, 스텝 스텝 박스, 스텝 박스 투게더 그 다음에 섹션 섹스 전진하고 하프 턴 백 오른쪽으로 백 놓고 터치 왼발 놓고 전진하고 하프 턴 백 왼쪽으로 백 놓고 터치 그리고 섹션 파이브하고 섹스하고 세븐하고 에이드하고 같이 반복해요. 시작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네, 이렇게 한번 다시 처음 가볼게요. 사운드 쪽 같이 하자. 메인 줄게요. 시작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한번 더 할게요. 시작 너무 많이 돌았어요. 한번 더. 다시 사이드 쪽으로 시작 시작 1, 2, 3, 4, 5, 6, 7, 8 앞으로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5, 6, 7, 8 1, 2, 3, 5, 6, 7, 8 1, 2, 3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다시 전진, 합정, 백 설치, 전진, 합정, 백 설치, 이렇게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. 되셨죠? 네, 감사합니다. 어머, 이거, 어머, 이거 1, 2, 3, 3, 4, 3, 4, 3, 4, 5, 6, 7, 8